1.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 까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도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3.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5.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일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7.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9.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10.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1.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1.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느냐 아홉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2.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2.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 13.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4.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4.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몸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15.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5.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16.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6.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6.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사해 주리까 17.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17.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도 할지니라 17.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8.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18.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18.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9.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19.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9.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네나리온 빚진 동료 한삼을 만나 19.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0.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21.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22.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2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23.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2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24.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25.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26.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6.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26.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27. 파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28.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나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29.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 30. 한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30. 그런적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31.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31. 여짜오되 그러면 어짜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33.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3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은 자는 가늠함이라 35.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3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36. 어머니의 채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37.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38.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40. 천국이 이런 사람이 거시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41.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42.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42. 이르되 어떤 개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42.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43.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44.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45. 그러면 하늘에서 포화가 네게 있으리라 46.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47.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47.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48.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리 49.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49.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50.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51. 그런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5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52.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52.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53.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54.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둥된 자로서 먼저 된 일자가 많으리라 55.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55. 그가 하루 한 네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56.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56.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7.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니 그들이 가고 57.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58. 제11일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58.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조밀토록 놀고 여기 서이느냐 58.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59.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59.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59. 나중혼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혼자들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60.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때나리온식을 받거늘 60. 먼저혼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60. 그들보다도 그들도 한때나리온식 받은지라 61.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61. 나중혼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여 62.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62.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2.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나라 63. 네가 나와 한때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63.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64. 나중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64.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65.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65.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66.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66.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66.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66.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67. 인자가 대제세상들과 서기군 한들에게 넘겨지며 67.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67.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67.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68. 제3일에 살아나리라 69. 아멘 70. 아멘 70. 아멘 80. 아멘 80. 아멘 80. 아멘